그런데 너무 다 나아, 다 예쁘고. 여기가 메인 무대. 자, 여기예요, 여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가 시도하는 그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와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고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운데 비어야 이게 기차 들어야 되는 거거든. 일요일날 초등학생들을 초등학교로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오빠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기차 놀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야, 기차 놀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막막하네.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게 해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먼 곳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도 많대. 그리고 밖에 조명이 지금 많이 안 있어가지고 위험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 어둡기 때문에 밤에.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 고민할 흔적 시간은 여유가 없어요. 자, 갑시다. 출발.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한국에서 온 대만의 친구들과 초등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초대를 받으려 합니다. 요금을 꼭 입고 초등학교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만나요, 우리랑. 7시에요, 7시. 7시까지 꼭 학교로 좀 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8시에요. 아이오요, 8시. 1시에요, 8시. 네, 8시에요. 네, 8시요. 쫌와요, 8시. 8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문이 전을 거에요. 에이, 에이. 옜과. LETM 씨 만나요? 예. 일곱 시까지 오세요. 아, 지혜 워, 귀여워. 오케이. 예. 어, 다녀오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가끔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오늘 씨름을 해봤다 이차 노리면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기차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3분 남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멤버들 친구들 인도네시아. 우리 번진 우리 고초등학생 이놈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라면서 멤버들 생명! 자 오늘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아이 화이트 신경이 다 나와! 한 번은 확인입니다. 자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람아쏠랭. 슬람아쏠랭. 자 저희들은요 한국에서 온 맨발의 친구들이고요 오늘 시도하르조 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좋은 춤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뒤에 음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차 놀이 아시죠? 기차 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체리들과 어깨동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요 멋지게 이렇게 기차 놀이 같이 해주세요 지도하르조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들과 우리 멤버들 친구들 재미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드림박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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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먼저 간거지? 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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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시원하다 예 우후 하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기차 놀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야 기차 놀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막막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